할렐루야 거룩한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화를 감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참 색다른 감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성화를 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오늘 살펴볼 그림에 담긴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고난주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함께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볼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는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죠 아니 이렇게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랑 수다만 떨고 있으니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억울하게 평가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다가 저평가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힘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와 더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삶에는 분명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 역시도 그림에 그런 점을 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양쪽에 구분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흐르는 이야기를 정지된 한 장면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의 공간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폭에 같이 담는 방법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북유럽의 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는 이중 공간을 이용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역시도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전체 공간의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기법은 벨라스케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시녀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17세기에 활동한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궁정 화가로 주로 활동했던 그는 왕의 초상화나 왕실의 모습들을 그림에 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가 섬기고 있던 당시 에스파니아의 국왕 펠리페 4세의 가족들을 그린 것입니다 가운데 작은 소녀가 펠리페 4세의 딸 즉 공주인 것 같고 그 주변의 공주를 돌보는 시녀들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거울로 보이는 거죠 이것이 그림이 아니라 거울인 이유는 다른 주변의 그림들은 어두운 유화의 느낌으로 처리를 했는데 비해서 이 부분은 밝게 보이는 것을 보면 아 이건 그림이 아니라 거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왕과 왕비는 지금 공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공주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저 뒤편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주와 또 왕과 왕비의 모습을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로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사실 마르다의 뒤쪽이 아니라 마르다가 바라보고 있는 쪽 즉 지금 우리들이 있는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그것이 거울로 반사되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의 시선은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음식거리를 내놓고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서두르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그때 거실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예수님과 자기 동생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마르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누구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나도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지 저렇게 수다만 떨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수다만 떨다가 예수님 배고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를 향한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치 없이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언니인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저러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건가 등등 온갖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자 마르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처음부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식사 준비는 마르다가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유혹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벨라스케스는 이 유혹을 두 가지로 그림 속에 그려놓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혹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처지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옷에 밀가루와 기름을 묻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리아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땀 울리고 지저분한 모습인데 반해 마리아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올 것이 없는데 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귀에 들리는 유혹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림에 보면 옆에서 마르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걸어오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을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봐 마르다 저기 마리아 좀 봐 어쩜 저렇게 눈치 없이 수다만 떨고 있는 거야 가서 좀 야단을 쳐 언니가 여기서 일하는데 동생이 저러면 쓰나 예수님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가서 마리아를 야단치고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머니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만 더 예뻐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며 웃으시는 것 봐 난 예수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리아만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림에서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벨라스케스가 그린 저 노파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혹과 귀에 들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 혼자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에 치여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무교회주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에게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마리아와 주방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가요? 표정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지금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글픔, 서러움이 느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에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식사 준비에 몰입해서도 아닙니다 마르다가 기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성가대로, 속장으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천국의 기쁨, 소망, 평화가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겉으로 행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만일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수다 떠는 마리아를 미워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와서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마리아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웃으며 축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그 마음도 칭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로마서 말씀을 목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 속 마르다처럼 하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역과 헌신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